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왔다, 매니저님. 아니, 여기 진짜 없었어, 매니저는. 맞아, 매니저가 바빠가지고. 자, 여기 SM타운. 다 와봤죠? 와봤어요? 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봤어요. 와, 대박이다. SM에서 운영을 하는, 여기 고추도 팔고 있고. ACT 선배님. 이게 저기. 레드벨브의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SM의 어떤 시작을 알린 보아. 그렇죠. 엄청난 가수클이 다 이곳에서 탄생이 됐어요. 와우. 와, 멋있다. 슈퍼엠. 이것도 이제 다 굿즈. 굿즈는 이제 판매하는 건데. 자, 여러분의 미래예요. 자, 여러분의 미래예요. 우리도 이제 굿즈를 이제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 돼요. 아니, 저도 굿즈 있어요, 돋보기.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굿즈 있어요. 저는 연령층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돋보기 목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옥을 지으면 송가인 얼굴이 탁. 와우. 그다음에 밑에 굿보기 뭐 이런 금산시티, 금상모자 이런 것들이 쫙 그쪽에 깔리면서 또 있는 거죠. 네. 훈련